22대 첫 대정부 질문이 열렸습니다. 참사의 슬픔 속에서도 국민의 눈과 귀가 모아진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안 들어와서 1시간 30분간 열리지 못했고 시작된 뒤엔 고성과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익숙한 장면이죠. 그런데 국무위원들의 답변에 환호하거나 박수를 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당의 입장에 맞는 답변을 했기 때문일 텐데 하도 자주 해서 국회 부의장에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잇따른 참사로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에서 박수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한마디였습니다.